자 신문관 하보닉스 이토로 맛있는 정신을 왜 낭비하는 걸까요? 영혼삼키기 적 영웅의 생명력을 절반으로 감소시킵니다 아 저런 도키 그 상대는 하브릭스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요 넌 곧 텅 빈 껍데기가 될 것이다 멈추면 탱탱한 후레임 하아악 으흠흠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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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HHH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어? 어휴 어 클리어ini 아하 이거 참 ... 아, 오늘 오늘도 하나 건졌구만 찌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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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